자 제1장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 예입니다. 자 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있죠? 자 우리 헌법은요 국가의 근본법입니다. 자 국가의 근본법이면서 최고법입니다. 자 헌법은 근본법이면서 최고의 법이다. 자 그리고 헌법은 정치성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정치적 성격과 이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. 자 그리고 헌법은 구체적 내용이 아니고 추상적입니다. 추상적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죠. 자 볼까요? 자 먼저 1번 우리나라 헌법은 복지국가 문화국가 세계평화를 지향하고 있죠. 1번 맞고. 자 두번째 우리나라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는 권력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세번째 헌법은 국가건설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거든요. 근데 객관적이어야 하고 이념성을 가져서는 안된다. 아닙니다. 헌법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념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. 자 네번째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와 평등의 정신에 바탕을 둔 법치주의 통치질서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2번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. 자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와 관련해서 그 법을 보니까 법 이름이 환경정책기본법이 있고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네요. 자 그러면 환경에 관한 법이나 노동에 관한 법 이게 뭐죠? 이건 사회법의 일종입니다. 사회법. 자 사회법은 자 뭐가 있죠? 자 일단 경제에 관한 법이 있죠. 경제에 관한 법이 있고요.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? 또 노동에 관한 법이 있겠죠. 노동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또 환경에 관한 법이 있겠죠. 자 그래서 자 이 사회법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제3의 법이라고 합니다. 제3의 법. 자 그 다음에 또 굳이 하나 더 넣으면 사회보장법. 사회보장법도 사회보장법도 제3의 법이 되겠죠. 자 그 외에도 기다든가 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. 사회법은 제3의 법이고 그리고 사법의 공법하고 관련된다. 사회법은 사법의 공법하. 사법관계에 공법이 개입한다. 이 말이거든요. 사법 영역에 공법이 개입을 하는 제3의 법이 됩니다. 사회법입니다. 자 그러면 결국 이 사회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죠. 사회적 약자를 보호합니다.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결국 공법이 개입한다는 말의 뜻은 국가가 개입한다. 이 말입니다.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의 삶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. 자 보겠습니다.